혼합비가 농후해요. 혼합비가 농후하다는 얘기는 공기와 연료에 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간다? 연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연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연료의 주된 성분이 HC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연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산소도 어떻게 돼? 산소도 작겠죠. 산소가 작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일산화탄소 나올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된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어떻게? 이게 이산화탄소가 작아지겠지. 왜?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에 상소가 충분히 붙으니까 전부 다 뭐가 됐는데 이산화탄소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작게 나오겠지. 그리고 연료의 성분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HC도 계속 낮아지다가 끝에 이렇게 올라가요. 끝에. 끝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죠. 기본적으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료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연료가 작게 들어가면 너무 연료가 작게 들어간 상태에서 압축되게 되면 점화 불꽃에서 불꽃을 딱 튀겼을 때 이 점화 불꽃 주변에 있는 연료에서 불꽃이 붙을 거예요. 붙는데 내가 불이 붙어서 옆에 연료가 있는데 불꽃을 전파하려고 보니까 연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화염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멀기 때문에. 연료가 너무 작아서. 그러면 안 그래도 연료가 작게 쏘았는데 어떻게? 작은 연료가 타지 않고 그냥 나온다는 얘기지.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중에 HC가 어떻게 된다면 더? 오히려 많아진다는 얘기예요.